안녕하세요. 두피엠의 주로입니다. 주로 씨 예능에 잘 안 나오는데 더 팬에 이렇게 나오셨어요. 이 더 팬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나만 알고 있기 좀 아쉽고 아까운 이번 기회에는 꼭 이 친구를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에 나오게 됐죠. 춤을 굉장히 잘 춰요. 뭔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좀 명확하다는 것을 받았어요. 기대됩니다. 산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비밀병기라고 좀 할 수 있겠는데요. 그럼 오늘 소개해 주세요. 서바이벌 출신인 제가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. JYP의 비밀병기 나와주세요. 자막을 통해 주세요. 왜 내가 떠올리냐 진짜. 제가 제 데뷔 무대를 본 것처럼 정신이 없는데 자막을 통해 주세요. 자막을 통해 주세요. 자막을 통해 주세요. 자막을 통해 주세요. nh siempre 깊이 breakout. nych Al w Princesscom love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